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, 2, 3, 2, 4 저 잠시 끝에 날 부르고 있어 네, 네네, 네네, 네네 날 부르고 있어도 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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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편안한 영향이 끝내가 새워 어릴 수 있는 중 이 중순지에 참석이 그리울 수 있는 걸 오늘의 날씨가 맨날 떠오르던 서로가 서로 보는 두꺼운 곳으로 지켜낼 수 있잖아 이 색상이 있는 우리 예상!